아주 오랜만에 배틀그라운드 방송! 아... 생방송 너무 오랜만이고? 근데 내가 지금 방송을 거의 한 6개월 만에 켰는데 진짜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. 아 감동이다. 190만 유튜버 공대생은 배그 실력이 그동안 얼마나 늘었나? 바로 산업 스타트 간다. 오늘 목표는 그래도 치킨입니다. 1시간 뒤에 치킨 시켜 먹는 게 빠를 것 같다고? 아니 좀 열받아요. 착비 형이 배그도 못하면서 무슨 배그 방송하냐고 맨날 놀리거든요? 작비가 할 말이야? 작비도 못해? 반디메탈 오늘 치킨 한 번 먹는다. 1킬 치킨 보여드릴게요. 솔직히 형보다는 잘해 진짜. 팩트는 형이 아무리 배그를 잘해봐야 저는 형보다 잘생겼다고요. 그건 됐어요. 지금 템 너무 좋고 오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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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! 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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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듣고 바로 그냥! 지금 가만 보니까 총 시키면 좋네. 그럼 소원 형들이 안 생겨요. 지금부터 저 루인스 가서 존버 탑니다. 저 중간 안에서. 후원은 아직까지 돈 벌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서. 그 잔악해 작비님과 달리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거지. 후원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떻게 돈 들어오는지 물어보셨고. 수술이 얼마인지 정확히 물어보셨고. 여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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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구덩이 왜 이 세계야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우와! 여기 안 털었어. 루인스 아무도 안 왔어 지금. 여기 숨어있을까? 여기? 여기? 한! 야! 헷! 금액갓! 진짜 첫 방. 오랜만에 하는 첫 방부터 치킨 각이다 지금. 저쪽 강으로 갈래. 맛있는 노르웨이 생연어가 되러 갑니다 지금. 오케이. 지금부터 난 연어다. 오케이. 강물 따라 흐르는 대로 가기만 하면 탑10 된다 이거는. 강물 따라 흐르는 대로 가면 탑10이야 이건. 나는 연어 나는 연어 탑10 탑10 11등 11등 탑10 탑10. 야 여기 건너고 건너고 이 돌 뒤에 붙어가지고. 돌 뒤에 붙어서 뭐 해야 돼?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? 훈수점 훈수점 제발 훈수점 제발 나 이러다가 그냥. 어디로 갈까요? 존벌 어디서 해? 일단 이 돌 뒤에 붙어서 생각 좀 해보자. 돌 뒤에 붙어있잖아. 아 도핑 도핑 도핑해야지 그래. 진통제 4개나 있거든. 도핑하고 풀숲에 숲기. 야 왼쪽이 너무 근데 사우벌 파는데? 야 왼쪽도. 요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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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냐 이쪽 괜찮냐. 어떻게 해야 돼? 바로 나가요? 오른쪽으로? 오른쪽으로? 아 제발. 미안해요. 천천히 야아아아아아악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금염? 이거 뭔데 이거야! 아 여기 봉제생은 여기서 요아감을 뽑으면 야 나 지금 손이 너무 저리거든? 야 지금 손을 손을... 야 저기 저 여기 여기 그쪽 말고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여기? 야 지금 손에 피해가는 동이 어쩌지? 야 가야 돼 가야 돼 자기 사원다 어디가 어디? 밑에 둘이 싸우잖아 어디 어디 있어? 쫙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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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나 죽어.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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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나 죽어. 나 잘하고 있었는데. 왜 이러나. 아멘 아멘